21번 조심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조심하세요. 22번 제 옆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 옆에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23번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머리를 감고 있습니다. 2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24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식당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극장입니다. 4번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식당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극장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5번.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의 가방은 어떤 것 같습니까? 1번. 귀여운 것 같습니다. 2번. 무거운 것 같습니다. 3번. 가벼운 것 같습니다. 4번. 무서운 것 같습니다. 6번.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5시 50분입니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퇴근 후에 뭐 하세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워요. 28번. 공구를 수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공구를 수리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해요? 수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플러그를 뽑아서 전원을 차단해야 돼요.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29번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30번 모두 4만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현금을 내겠습니다. 2번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번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번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모두 4만원입니다. 계산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1번 현금을 내겠습니다. 2번 운동화를 사겠습니다. 3번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4번 한국 음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5번 아침 10시까지 출근해요. 5번 3번 아침 10시까지 출근해요. 3번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번 한국에서 일해요.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제 이름은 카넬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번. 한국에서 일해요.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제 이름은 카넬이에요. 30번.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1번. 아침마다 운동해요. 2번. 운동은 다 좋아해요. 3번. 운전은 할 줄 몰라요. 4번. 뭐든지 다 잘 먹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1번. 아침마다 운동해요. 2번. 운동은 다 좋아해요. 3번. 운전은 할 줄 몰라요. 4번. 뭐든지 다 잘 먹어요.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34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아요. 네. 여자 직원은 다섯 명이고, 남자 직원은 세 명밖에 없어요. 35번. 내일 용산 전자상가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요? 제 방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하나 사려고 해요. 저는 전자사전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용산 전자상가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요? 제 방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하나 사려고 해요. 저는 전자사전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잘됐네요. 같이 가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6번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서울숲에 가려고 하는데, 서울숲이 어디에 있어요? 뚝섬역 근처에 있어요. 뚝섬역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서울숲에 가려고 하는데, 서울숲이 어디에 있어요? 뚝섬역 근처에 있어요. 뚝섬역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38번 다시 들으십시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많을 거예요. 39번 여보세요? 거기 서울 슈퍼마켓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무 시간은 평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서울 슈퍼마켓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합니까? 근무 시간은 평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얼마예요?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40번 여보세요? 거기 서울 슈퍼마켓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합니까? 근무 시간은 평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서울 슈퍼마켓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합니까? 근무 시간은 평일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4시까지입니다. 월급은 얼마예요?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두 번 방문해 주십시오. 더욱 높은 감안해 주십시오. 더욱 높은 감안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